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잔소리로 가득 찬 분이시죠? 정재훈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원래 강의할 때 이 시간에는 서 계시다가 지금 앉으셔서 많은 분들이 화면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앉게 되셨나요? 앉아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역시 앉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앉아서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방송 중에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시장을 그럼 먼저 봐드리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도 일단은 좀 불안불안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도주 쪽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다 지수의 변동성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더 빠질 거냐?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언제 올라갈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좀 보게 되면 올해에 올해에 들어서서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이 2천조 가까이 됐었어요. 2천조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2200조 정도 됩니다. 지수는 크게 움직인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200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대역급 IPO가 좀 있었었죠. 그 부분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대역급 IPO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시장은 그냥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뇌동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시든가 지금 뭐 NFT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가고 각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다든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니면은 내년도를 대비를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쉬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금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서서히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리스크 관리 자리들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두 가지만 좀 병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그럴 필요성은 좀 있는 그런 사항들거든요. 내년도의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증권사 쪽의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보다도 일단 주춤하는 그런 업종군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럼 그 차별화에서 어떤 종목군들이나 혹은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택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찾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좋은데 주가 못 오른 거 그게 아마 내년도 시장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찾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늘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 2번도 좋고 혹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대로 문자 샵 008 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슈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노란톡방에서도 물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최근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관련된 이야기들 중 리비안 관련 주들 급등 나오고 있고요. 5G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종목으로는 심풍제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 가지 시장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들 좀 다뤄주고 싶으신 이슈가 있다면 없어요. 그 중에도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일단 보게 되면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악재 부분들이 나세가 제껴버리고요. 네 그거는 논외다. 굳이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빼버리고요. 오늘 좀 보게 되면 5G 종목 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또 5G가 필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G를 준비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5G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서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흐름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기술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HFR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죠? 이런 것들을 보느냐 아니면 뭐 KMW 한번 볼까요? 네. KMW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KMW 아직까지 역배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진 시스템 한번 볼게요. 서진 시스템은 차트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5G 쪽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HFR 같은 경우는 인빌딩 쪽에 있어서 그리고 수주공시기가 큰 게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들이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 이외에 다양한 사업 부문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감에서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테마는 방향이 옮긴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에다가 어떤 엔터나 뭐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들 쉬어가니까 다른 쪽에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G밖에 없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나 NFT나 수혜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종목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5G 쪽에서도 종목을 고르거나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삼성 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올해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완전히 싹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5G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도에 좀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올라간 폭이 없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라간 폭이 없어요. 그럼 그런 종목분들이 내년도 시장에는 그나마 선방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는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테마가 또 어떤 섹터가 뭐와 맞물려서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좀 하셨으면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5G도 뭐 큰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G 정말 물려계셨던 분들은 오랜 기간 참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부분들 저희 위원님께서 팁을 얹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장에 관련된 이슈 5G 관련 주들 이야기까지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따로 뭔가 강의를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담 내용들을 직접 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맞나요? 위원님? 네. 일단은 일단은요. 봐드려야죠. 봐드리기로 한 거 맞죠? 약속된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낮에 주식 잔소리 하셨던 그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적은 없지만 함께한 적은 없지만 저랑 위원님이 상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몇 종목 못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성이 자자한데 빠르게 좀 많은 분들 오늘 상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튜브 통해서 받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서울경제TV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 봐드리는 동안에 상담을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우리 정다우님께서 이 종목 에이스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15,670원에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이스테크도 최근에 슈팅이 좀 있었죠. 관련돼서 에이스테크 지금 현재 15,670원 라인에 5% 들고 계시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15,670원 때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보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쪽에 들어가 있는 섹터죠. 5G 섹터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 전에 5G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G도 제대로 못했는데 6G 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미국 쪽이라든가 유럽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망을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개도 위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로켓을 몇 개를 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먼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 구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이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이제 밑에 이제 합청 업체들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안테나 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작년 작년 올해 20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 폭이 상당했었어요. 근데 올해 보게 되면 흑자로 간신히 이제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성장을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있어서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빠그러졌어요. 적자 폭도 상당히 좀 컸었고 올해 실적이 지지부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도 나올 거예요. 올해보다는 좋아져요. 근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5%를 가지고 계시다던데 더 매수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렇다라면 뭐 그냥 빠질 때 15,000원 이하권역으로 빠진다라면 글쎄요. 21선 정도? 한 14,000원대 초반? 그 이하권역? 그 이하권역까지는 충분히 매수포인트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보니까 절반 대돌림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절반 대돌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밀려 내려왔다가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2만원대 초반 2만 2만원 2만3천원 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고 보면 그래도 무난하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갈지 싶거든요. 그러면 우선 121선 저항을 받았으니까 한 번 눌러주게 된다라면 1만5천원 이하권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 때 2만원 언제리 때가 아마 1차 저항일 거예요. 1차 저항 자리 때 이 정도 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2만원 정도 때까지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테크 2만원 선까지는 끌고 가봄직하다라고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다우님 해결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저희가 이슈로 5즈를 다뤘는데 KMW 가지고 있습니다. 7만 7만 8천원에 20% 우리 송영배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KMW 과거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 KMW 이 가격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더 끌고 갈까요? 우선은 코로나가 5G를 망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섹터들을 다 망쳤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에 대한 자체가 너무 스트롱했어요. 증권사 쪽에 있어서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크게 강하게 얘기가 났었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알기로는 스트롱 바이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빠그라졌어요. 실적을 봐도 2019년도 때에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폭은 많이 줄었고 올해 적자였지만 내년도에는 흑자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7만 8천 원 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타혈점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내가 난 이거 끝까지 손절을 못해 라고 한다면 글쎄요. 6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쌍봉을 3,4년 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건데 지금 빠진 거는 하나 둘 셋으로 빠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해서 하락파동은 끝났다고 봐요. 하락파동은 끝났으면 역시 기술적 반등인데 그러면 하락을 했던 시발점에서부터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 6만 원 정도예요. 딱 6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뭐 한 5만 5천 원 6만 원 뭐 그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다른 종목 그러니까 통신장비 쪽에서도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 쪽에 있어서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한다라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좀 찾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7만 8천 원에서 빠지게 되면 한 20%가 조금 넘게 빠질 거예요.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부는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 뭐 한다라면 저는 비중이 20%인데 비중이 20%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손절을 좀 잡고 봐야 돼요. 그리고 20%면 5% 뭐 이런 거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뭐 하려면 왕창해서 한 20%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단이 낮춰질 때로 낮춰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매수가가 7만 8천 원인데 7만 8천 원인데 나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4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4만 원 이하부터는 4만 원부터 뭐 예를 들어 3만 7천 원 때까지는 뭐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5만 8천 원 9천 원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만약에 20%를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그냥 본전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어설프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했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그래도 본전에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택은 투자자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20%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려면 20% 이상 하시고 6만 원 언저리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 타협점을 찾고 일부라도 좀 줄이는 줄이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KMW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네요. 파워로직스 가지고 있습니다. 9,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좀 2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 눈에 계속 밟히는 종목인가봐요. 우리 초롱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파워로직스 이 가격대면 끌고 봄직합니까? 위원님? 이게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얘기 그런 쪽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년이야 이게? 2018년도 때에 이 회사를 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에 방문했었을 때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수익성은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단가 후려치기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 19년도 이후에 가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9년도에 일단 다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일단 쳐다보진 않고 있는데 여기서 좀 나왔던 게 배터리팩 쪽에 파워로직스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재활용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좀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260억의 적자였다가 올해도 130억의 적자를 보였고 내년된 턴으라운드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3분기 때 8억 돌아섰고 근데 적자가 4분기 때는 좀 날 것 같은데 우선은 성장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좀 막혀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이 파워로직스의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쫙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뭔가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잘 나가셨다든가 채택이 높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2차 전축 사업이 쫙 제대로 잘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파워로직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수당가 9,500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도 20%를 좀 갖고 계시는데 9,000원 언제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박스로 봐요. 이렇게 9,000원보다도 한 7,000원대 중반 한 7,500원 7,500원 만원 이 이하로 내려가면 넘치는 거고 이 만원 이하로 넘어가는 것도 넘치는 거고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면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했다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파로직스는 한번 좀 회사 쪽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니네 2차전지 쪽 사업 어떠니 그런 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사업이 좀 잘 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될 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9천 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로직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업 탐방을 갔던 종목이라고 또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5G 관련주 해서 KMW 상담 받으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저랑 또 저희 제작진이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좀 여쭤보자면 5G 관련주 전에 6G 이야기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님 기억나시죠? 제가요? 네 그리고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5G 관련주 수혜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갈 자리에서 원래 못 갔다면 6G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로 관련주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삼성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게 2024년이었나 2026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용화 목표를 두고서 지금 삼성 쪽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삼성 쪽에서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 쪽 이라든가 선진시장 쪽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적외도 위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성으로 해서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좀 따로 생겨나겠죠. 그런데 물론 6G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5G는 우리나라 SK 통신 삼사 투자 제대로 했나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저 5G인데 요금제 내고 계세요? 요금제 5G 요금제 내고 있는데 짜증나요. 속도 겁나게 느리고요. 투자 징그럽게 안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차도 깔아야 돼요. 통신망. 그렇죠. 그럼 여자들이 5G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당연히 5G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대륙이 넓은 그런 부분들은 위성을 매일 쏘아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찌됐든 인프라 망 구축은 일단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5G 쪽이 먼저 진행이 될 거고 6G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선진시장 쪽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위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좀 이게 수혜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 아직까지는 좀 가깝지만 먼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는 5G라든가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KT죠? 네. 인터넷 안 됐잖아요. 네. 장중이 그랬죠. 뭐 일반 일반인들 야 보상금 306원 나왔더라고요. 306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어떤 식의 보상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KT 같은 사태가 터져버리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뭔가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통신위성이라든가 이런 뭐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그건 제껴두고 우선 5G만 먼저 좀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G는 좀 더 뒤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5G나 좀 제대로 보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드렸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5G 눈앞에 있는 것부터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자 저희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면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있습니다. 17,900원의 40% 우리 최승만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랑하려고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7,900원에 좀 공략을 하셨는데 계속 끌고 갈까요?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아요. 17,900원 이면 그냥 좀 적당히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17,000원대부터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유무상증자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2만 6천원대 후반대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차익을 할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 마이크론 좋아요. 내년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큰 폭의 성장을 합니다. 내년도에 최고 실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1200억대 아마 이 회사가 1200억대 이익을 낸 회사 이 전 지역이 없을 거예요. 아마 최고 실적일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성장의 폭이 내년도에도 이어지고 후년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월복을 좀 보게 되면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 친구는 보니까 5개월 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5개월 선 자리대를 11월 10월 달에 5개월 선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들어올려줬거든요. 권리락이 생겼어요. 근데 5개월 선하고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5개월 선 자리대가 18,000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18,000원 자리대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면 수익 난 걸 일단 다 까먹는 거겠죠. 비중도 작지가 않아요. 40%예요. 그리고 유무상증자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절반 이상은 챙겨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작년에 2,000원대의 주가를 찍고 1,000% 가까이가 올랐어요. 물론 더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기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유무상증자를 하니까 신규로 추가 상장되는 물량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차익 욕구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1만 8,000원으로 좀 잡게 되면 2만 3,200원을 보게 된다라면 주가 기준으로는 약 한 30% 정도 가까이 좀 수익이 되네요. 원금을 빼기는 좀 너무 아까울 것 같고 한 3분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너무 단가적인 부분들은 딱 좋은데 이게 그렇다고 너무 싸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반은 좀 챙기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자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관련된 이야기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심택 지금 들어왔어요. 2만 9천 원에 5% 들고 있습니다. 장혜정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되게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네요. 심택도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심택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 해드릴까요? 심택은요. 우선 좀 봐야 될 게 기판 관련주예요. 심택이. 기판 관련주로 보게 되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택 이 정도가 있는데 아마 심택의 실적이 꽤나 좋을 거예요. 1,500억에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하는 내년도도 30% 이상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2만 9천 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도 5% 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해요. 그냥 저는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심택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얼마 어저께였나요? 잠시만요. 어저께였을 거예요. 어저께 코리아 서키트가 코리아 서키트가 증설 공시가 좀 났었어요. 이게 신규 투자 증설이 있었는데 2천억입니다. 투자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35%예요. 똑같은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똑같은 섹터예요. 똑같은 섹터인데 이 친구가 2천억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 그것도 내년도 말까지 22년도 말까지 란 말이에요. 고 부가가치 제품 및 시장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한 생산 설비 확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택에 있어서의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보다 내년도의 성장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전 업종을 통틀어서 올해보다 내년도 3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뭐가 있나 2차전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있겠지만 근데 심택도 마찬가지 성장한단 말이에요. 주가의 밸류가 지금처럼 2차전지 쪽처럼 PBR이 10배 넘어가고 20배 넘어가고 그런 밸류를 취급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요. 그럼 저는 이 회사는 그냥 가져가는 거 가져가는 게 좋다 보고요. 주가는 앞자리 한 번은 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택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우리 장혜정님 관련돼서 대응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ICD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15,650원에 20% 우리 해피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ICD도 한참 들었던 종목이었는데 15,600원 라인에서 가지고 있으면 버텨볼 만한가요? 위원님 15,600원 잔이대인데 여기서 좀 봐야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LG 쪽에 있어서의 투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 쪽에도 투자 계획이 좀 있어요. 근데 LG는 대형 쪽하고 중소형 쪽 다 같이 해요. 이번에 투자 발표한 거는 그리고 삼성 쪽에는 지금 최근에 수주가 나왔던 부분들이 A4 공장 L7-E 공장의 수주가 좀 나왔던 거고 이게 6세대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년 2월달 내년도 내년 초 내년 초에 대형 투자 설비 투자가 좀 들어갈 거고 그 사이에 중소형 6.5세대 삼성 쪽에 투자 계획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IT 8세대 투자 계획이 좀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12월달 되면 삼성이든 LG든 내년도에 대한 사업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ICT는 LG 쪽과 삼성 쪽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실적 안 좋을 거예요. 3분기 적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3분기가 3분기가 적자였을 건데 아마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년도는 돌아설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거는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TV 쪽에 TV 쪽에 삼성이 QD OLED를 생산을 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계속 도는 얘기는 LG의 패널을 갖다 쓰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돌거든요. 이걸 장비사 쪽에 확인을 해봐도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삼성이 LG의 패널을 갖다 쓴다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갖다 쓴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라면 시발점은 증설공시가 나올 거예요. LG 쪽에 틀림없이 왜냐하면 이게 뭐 적게 가져갔으면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하고 LG하고 아니 삼성하고 애플하고 공급 계약 맺잖아요. 몇 대 보장할게 이런 식으로 아마 LG 쪽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갖다 쓴다라고 한다라면 그 증설공시는 반드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IECD 같은 경우는 LG 쪽과 삼성 쪽에 패널을 모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제일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도 설비투자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쪽도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포지션이 좀 있어요. CSOT라든가 아니면 에버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형 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BOE 쪽도 이제 중소형은 그만두고 대형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LG 쪽으로 갈지 W 화이트 OLED로 갈지 LG 쪽의 방향으로 갈지 삼성 쪽으로 방향을 갈지 이게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삼성 쪽의 장비 쪽 방식으로 좀 따라갈 것으로 예상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ICD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티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15,000원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시설에도 그냥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또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접수 주신 우리 시청자님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탑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탑 엔지니어링 매숫가량 비중이 9,3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화봉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탑 엔지니어링도 참 자주가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9,300원 라인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위원님 탑 엔지니어링도 보게 돼 이게 가시어봐 잠깐만요 이게 오늘 끝에 좀 올라왔네요. 지금 이게 탑 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탑 엔지니어링이 잠깐만요 맞나? 맞네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요. 삼성 쪽에 있어서 인프라 쪽에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작년 실적 안 좋았고요. 올해도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재무 구조는 뭐 딱히 나쁘다 뭐하다 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하네요. 보니까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했고요. 30억 정도 꼴랑 30억이 뭐니? 하려면 더하지. 30억 정도 좀 해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비싼 기업은 비싼 기업은 비싼 기업은 아닌데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OLED 반도체라든가 OLED 디스플레이 지금 스냅샷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공장에서 인프라 쪽에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서 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적인 수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할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9,30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해놓으신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원체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로나 시점까지도 얼추 다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이나 설비 투자는 좀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8,000원 때 후반에서 9,000원 자리 때 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버텨보자 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종목 상담 오늘 받으신 분들 좀 더 자세한 종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 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위원님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상승은 이번 주에 좀 마치고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그 이후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에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투자 발표를 했죠. 끝났어요. 이미 뭐가요? 재료 소멸이죠. 아 재료가 그것 때문에 막 급등이 나올 거다. 택도는 소리죠.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 20조예요. 20조 그러면 장비사들한테 바로 수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보니까 24년도에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빨리 된다라고 거의 1년 1년 정도 인프라 구축하고 뭐하고 하게 된다라면 내년도 22년이니까 22년도 말 22년도 말 23년 초 아무리 빨라야 그렇죠. 그때 이제 발주 모멘텀이 서서히 생기거나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23년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야 반도체 쪽 별거 없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왜 미국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 쪽이나 이런 쪽 보게 되면 내년도에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더 클 거예요. 비메모리 쪽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4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투자를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캐파 증설이 막 크게 되는 게 아니라 고사양화되면서 이제 단위 면적당의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들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규모는 더 커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유턴을 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국내 쪽에 있어서는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도에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장비사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저하고 형태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증설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증설 모멘텀이 좀 생길 거예요. IT가 반도체 쪽 장비 쪽이나 이쪽이 증설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반도체 끝난 건가요? 얘기 나오고 올라갔다 오늘 급락이 나오고 뭐해서 끝났냐 뭐하냐 물어보는데요. 그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고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이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DDR4에서 이제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DDR5로. 그럼 그런 애들이 모멘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위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한 종목분들 놓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다면 잘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중장기 투자 전략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